안녕하세요. 3마리의 달팽이를 키우는 삼퐁이 집사입니다. 오늘은 달팽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네, 먹이다함으로 중요한 바닥재 코코피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코코피트는 흙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뭐 달팽이 흙 갈아준다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코코피트입니다. 코코넛의 껍질을 갈아가지고 흙처럼 만든 거라고 하는데 코코넛 껍질이 원료입니다. 자,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그 앞으로 달팽이들을 키우게 될 통인데요. 준비는 다 됐어요. 제가 이렇게 구멍을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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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놔가지고 밀폐 용기를 굳이 사서 안 밀폐 용기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달팽이들에게 좀 더 적합하게 살기 좋은 사육장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마음에 들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애용하고 있는 제품은 짜잔! 여기 덕인 코코피트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전혀 광고 아닙니다. 그리고 저 지금 현재 구독자 18명입니다. 와! 축하해주세요. 6명이었다가 13명 또 자고 일어나니 18명이 되셨는데 구독 감사합니다. 언제 이렇게 늘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18명이 굉장히 큰 숫자지만 구독자 18명 가지고는 아무도 광고나 협찬을 해주시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혹시 덕인 코코피트 사장님 보고 계시면 협찬, 후원 굉장히 감사히 받겠습니다. 안 해주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혹시 보시면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코코피트가 왜 중요한지 그냥 아무 흙이나 깔아주면 안 되는지 아니면은 화분 키울 때 쓰는 배양토 같은 그런 종류의 흙은 안 되는지 놀이터에서 그냥 퍼온 모래는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은 안 됩니다. 꼭 코코피트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달팽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습도 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습도를 가장 잘 유지해주고 머금고 있고 적당히 배출해주고 뭐 그런 재료가 코코피트예요. 그래서 일부러 달팽이 바닥재로는 코코피트를 따로 쓰는 거고요. 장수풍뎅이 저는 전혀 키워본 적이 없지만 뭐 장수풍뎅이 애벌레들도 촉촉한 환경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벌레들 키울 때도 이만한 바닥재가 없다고 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혹시 곤충 키워보시는 분들 댓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은 왜 삼풍이집사는 코코피트 파는 그런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 왜 덕인 코코피트를 추천을 하느냐 제일 제가 써본 것 중에서 낫습니다. 많이 써본 건 아닌데요. 다른 회사 종류 것도 한번 사서 써본 적이 있는데 어떤지 궁금해서 확실히 이렇게 품질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멍 예쁘게 잘 뚫었죠? 애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곳이 있으면은 할 수 있고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거 뚫지 마세요. 이거 꼭 부모님께 뚫어달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한 15살 넘으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송곳으로 이렇게 구멍 뚫으면 되고요. 그리고 구멍 뚫을 필요가 없는 거 사육 케이지 판다는 거 달팽이 전용 키우는 그런 케이지도 판매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그 입자가 고르죠. 특별히 뭉치거나 유달리 불규칙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균일하게 코코피트가 잘 깔려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파이버인데요. 코코넛 껍질에는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코피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품질이 낮은 경우 아주 굵직한 머리카락 같은 파이버들이 잔뜩 있어요. 그러면은 달팽이들이 좀 살아가는데 편안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저한테 달팽이 분양해 주신 분이 코코피트 만약 살 거면 덕인 거 괜찮아요 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써본 결과도 역시 여기 제품이 괜찮고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아무 수익 없습니다. 아무 그런 저와 이해관계는 없지만 덕인 제품이 괜찮다는 거 그래서 파이버도 있긴 있는데 아주 이렇게 짧게 잘 끊어져 있어가지고 따로 제가 뭐 더 손질을 해주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진짜 요거 지퍼락 열어서 지퍼락이 아니죠 지퍼백 열어서 그냥 부어주면은 바로 준비돼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 무엇? 수분이죠. 달팽이 키우면서 적절한 수분 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또 괜찮은 분무기 장만하셔야 합니다. 물론 시중에서 천원짜리 분무기 쓰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지만 깨끗하게만 하면 되고요. 이 안에 물은 수돗물 노노고요. 수돗물보다는 정수기 물이나 생수 생수를 이용해서 뿌려주는데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게 그냥 촉촉촉한 정도로만 뿌려주세요. 수분이 그냥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정말 여기다 직접 물을 갖다가 그냥 콸콸콸콸 물통에 이렇게 부었거나 하시면은 물이 이렇게 넘치면 달팽이들이 너무 물 많은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좀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너무 습해서 살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촉촉한 정도로만 계속 유지가 되게 해주시면 되고 집안이 건조해서 계속 마른다. 코코피트가 자주 뿌려주셔야 되고요. 우리 집은 건조하지 않다. 축축하다. 그러면 그렇게 자주 뿌려주실 필요 없습니다. 봐가지고 너무 말랐네. 그래서 그런 느낌 나지 않도록 어 이거 적당히 수분감 있네. 이 정도 느낌으로 나게 한번 몇 번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 참 저는 수돗물 절대 사용 안 하고요. 정수기 물도 지나치게 이게 꼭 필요한 미네랄 좋은 성분까지도 너무 걸러지기 때문에 정수기 물보다는 생수 우리가 보통 미네랄 워터라고 부르는 생수 제가 돈 주고 사먹는 그 비싼 생수를 달팽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수돗물 왜 안되냐고요? 염소 같은 여러가지 화학성분 들어있는데 그게 별로 신체에도 그렇게 좋지 않고 달팽이한테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수기 물 더욱 가능하다면 깨끗한 생수를 뿌려주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아무튼 먹는거 다음으로 달팽이들이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코코피트 코코피트 오늘 한번 같이 봤고요. 저는 또 코코피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게 많지 않아요. 혹시 코코피트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댓글로 좀 여러 지식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삼퐁이 집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